스페인과 중남미에 계시는 디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디크런치가 바나나 매거전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스페인과 중남미에 계신 디아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켜봐주세요. 늘 최선을 다하는 디크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Thank you! Adios!